오늘 인터뷰 앞에 선물상자 보이죠?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보면 되거든요, 그렇죠? 목풀기로 하나 오픈을 해볼텐데 막내인 쭈희 양 선택해볼까요? 그리고 채용경하고 같이 해볼까요? 적당히 크지도 않고 직접 열어주세요 헬륨가스 모두 마시고 자기소개 무슨 앨몰인가요? 그게 소리예요 다현 씨부터 가볼까요? 네 어, 많이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한혜연이 다현입니다 아이, 귀엽네요 트와이스 신곡 댄스던 아이아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섹션티비짱 잘하죠? 너무 어울려요 진짜 어울린다 미디어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지아입니다 반가워요 하나, 둘, 셋, 렛츠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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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바로 코스 네 지아이가 코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하나입니다 안녕 하나 언니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섹션 사랑해요 바다야 우리와 같은 사랑 우리 뒤집애기 시 할머니 같아 이렇게 귀엽게 반칙 이렇게적으로 여름을 겨냥한 노래답게 뮤직비디오 촬영도 오키나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? 다들 조금씩 좀 많이 탔어요 지우씨 너무 가까운데 태닝한거에요? 태닝한거에요? 처음에 북키나가 갔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이 끈자국 빼고는 다 탄거에요 이걸 맞추려고 태닝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춤이 너무 신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춤을 또 한 번 보니까 와 역대급 힘든 안무더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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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진짜 땅다 나이더웨이 이렇게 밤새 춤추다 보면 살도 쭉쭉 날아가버리겠죠? 진짜 다이어트하시고 아.. 진짜 여기 춤을 추면 입맛이 일단 떨어져요 아.. 맞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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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.. 으.. 무조에 빙 kilos